테슬라 소식입니다 AI 데이 2 9월 30일로 연기 옵티머스 로봇 공개 기대감은 커져 테슬라가 AI 데이 2 일정을 기존 8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일론 머스크는 2일 트위터에 테슬라 AI 데이 일정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며 그때 우리가 옵티머스 초기형 모델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코드명을 뜻한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17일 트위터로 AI 데이 2가 8월 19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때 수많은 업데이트가 예정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때 테슬라가 옵티머스 실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그와 테슬라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머스크가 AI 데이 이때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구동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로봇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8월 첫 번째 AI 데이에서 옵티머스 로봇의 특징을 사전에 소개했다 성인 평균 체형을 갖춘 옵티머스는 총 20kg 무게의 짐을 옮길 수 있고 최대 약 8km 매시간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40개의 전기 구동기가 들어갔고 인간과 유사한 손동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머리에는 오토파일럭용 카메라가 있다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자율주행 기능도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3.5% 역성장 전망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조사기관 EDC는 1일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13억 1천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1.9%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빌라 포팔 연구원은 스마트폰 산업은 수요 약화,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역풍을 맞고 있다며 특히 중국 봉쇄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줄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해져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었다는 설명이다 EDC는 중앙유럽, 동유럽,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세가 뚜렷할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중앙유럽, 동유럽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11.5%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계 출하량 감소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서유럽 출하량은 1% 감소하고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EDC는 스마트폰 수요 약화가 애플과 삼성의 주문자 위탁 생산 주문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애플이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스마트폰 공급 업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EDC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올 하반기에 완화하지만 전력관리 반도체와 와이파이 통신 모듈칩 등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이익과 매출 전망 하향, 환율 영향 반영 마이크로소프트가 2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영향을 이유로 이번 분기 이익과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증권당국에 보고한 자료에서 4회계 분기 매출 전망치를 519억 4천만 달러에서 527억 4천만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에 제시했던 전망치 524억 달러에서 532억 달러와 비교해 하향 조정된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30일 끝나는 4회계 분기 이익 전망치도 이전에 제시했던 주당 2.28달러에서 2.35달러에서 2.24달러에서 2.32달러로 낮췄다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 달러 지수는 올해 6% 넘게 상승했고 지난달에는 2002년 최고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입이 달러 기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날 0.81% 오른 274.62달러에 마감됐다 앞서 이날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4회계 분기 매출과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영향으로 261.60달러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주식 조개니 5일간 17% 쑥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액면 분할이 뉴욕 증시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일 아마존은 전 거래일보다 약 1.23% 오른 2433.6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나스닥 종합지수가 0.72%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아마존은 반등에 성공했다 아마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지난달 25일 주주총회에서 20대 1의 액면 분할을 승인한 이후 5거래일간 주가가 약 17.2%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승인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자연스레 액면 분할을 계획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알파벳은 7월계 20대 1의 액면 분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에 나설 예정인 테슬라도 8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증시에서 밈 주식으로 유명한 게임스톱은 지난 3월 액면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미 주총회에서 액면 분할 안건을 승인해 3일 주주들에게 분할된 추가 주식 19개 증정을 완료한 뒤 6일부터 분할된 상태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한 주요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가 넘는다 뉴욕 증시에서 액면 분할이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액면 분할을 완료한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많아 호재를 찾기 어려운 뉴욕 증시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1980년 이래 S&P500 기업들 중 액면 분할에 나선 곳은 분할 후 12개월간 S&P500 지수 대비 평균 16%포인트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엔 아무 변화가 없다 액면 분할은 매출이 증가하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는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 기존 주가가 비싸 부담을 느끼던 개인 투자자는 쉽게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선 카카오가 지난해 4월 액면 분할한 뒤 약 두 달 만에 주가가 55%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크로스토퍼 합의 웰스파고 수석 연구원은 액면 분할에 나서는 기업들은 통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호재가 많은 편이며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세 가지는 시장에서 좋은 신호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잭 에블린 크래스 캐피털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지 매체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액면 분할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지만 주가는 높여왔다며 이런 현상은 이론과 현실 가운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주가는 이론상 해당 주식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에선 액면 분할이 주는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의미다 배런스는 주가가 높아 액면 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꼽았다 꾸준히 액면 분할 가능성이 언급됐던 부킹홀딩스와 더불어 주가가 400달러가 넘는 브로드컴, 어도비, 아즘 등을 언급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결정했던 지난 3월 보안은 분할 가능성이 있는 6개 종목으로 부킹홀딩스, 오토존 치폴레, 테슬라, 블랙록, 오레일류 오토모티브 등을 뽑았다 이 중 테슬라는 실제로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단 액면 분할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증시 전반에 대한 월가 전망은 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액면 분할과 관련된 후재가 증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구글 소식입니다 소비자단체 인앱결제 강제행위 형사고발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건시민회의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 구글 아시아 각대표를 3위에 형사고발했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또한 앱 내 3자 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건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이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조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된다는 입장이다